G2의 130년은 지속가능성의 역사입니다. 지구환경과 인류 및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대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인력훈련 및 일자리 창출이 주요과제가 되었습니다. G2는 제품과 전문성, 교육과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핵심과제인 기반시설과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발전, 폐양, 항공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들과 협력해 국내외 시장에서 동반 성장을 추구합니다. G2는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과도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G2라이팅과 한국 G2초음판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먼저 컴팩트 형광램프 제조 및 수출업체인 효선전기는 지난 10년 동안 천만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해 G2라이팅에 공급했습니다. 효선전기는 지난 10년 동안 G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G의 기술력과 품질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자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 G2초음판은 불량률이 낮고 적시에 공급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매년 30% 넘게 성장하며 G헬스케어의 전세계 초음파 생산량의 3분의 1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G2초음판은 지난 30년간 국내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120여 개에 달하는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동반 성장을 통해 헬스케어의 R&D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며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초음파 기기의 하이레벨 어셈블리를 공급하는 PGA전자는 1997년부터 GE헬스케어의 파트너로서 일했으며 2011년엔 GE헬스케어의 올해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PGA전자는 GE와 함께 배우고 협력하며 국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점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GE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저희 회사가 자랑하는 일렉트로닉스 매니팩처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비전을 공유하며 이를 유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GE는 제품과 전문성, 교육과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핵심 과제인 기반 시설과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GE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파트너 및 고객사와 함께 배우고 공유하고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반성장은 GE가 한국에 기여하는 방법이자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GE의 노력입니다. GE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파트너 및 고객사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